한글자막 by 한효정 급하게 짠거예요 여기서? 아니요 아니요 그런건데 컵지 한 번 딱 갖고 있을게요 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여배 오기 시키는 노래입니다 자 음악 가기 시작하고 음악 다시 주세요 나 나 우리는 시스 모션 시스 모션 생각한 것 같은 모션 저런 꽃꽃밋게 그 탈락에 오늘 하루도 자신있죠 나는 우리는 시스 모션 시스 모션 생각한 것 같은 모션 나의 곁에 언제나 시스 모션 나를 웃게 해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안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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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